그쵸. 먹는지 안 먹는지. 근데 선우 씨는 안 먹는다 했어요. 근데 막상 오니까 아! 떡볶이 먹어야지! 아! 떡볶이 먹어야지! 그러면 또 왔어. 진짜! 이건 정확한 묘사 맞나요? 너무 죄송합니다. 실제로 이렇게 했나요? 제가 바로 선우 2명인 줄 알았어요.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이렇게 했나요? 이렇게 했나요? 이렇게 했나요? 저는 어제 고집을 했어요. 왜요? 그냥 확인들.